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들어 모터사이클 업계의 큰 화드가 된 클러치 자동화 시스템에 관해 한눈에 보기 쉬운 표를 만들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클러치 자동화라고 표현한 이유는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CVT 등과 같은 오토 미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능동적인 변속의 재미를 잃지 않는 범주에서 각 제조사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변속 조작부 배치 및 관련 시스템 설정을 해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구역의 명가 혼다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혼다는 이미 십수년 전에 DCT라는 시스템으로 선구자 지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적용 사례는 2010년도에 발매된 VFR-1200F라는 기종이고요. 두 개의 클러치가 동력을 끊고 연결하며 매끄럽고 빠르게 변속하는 원리죠. 클러치 레버와 변속 레버가 삭제된 변속 버튼만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의 최대 단점 바로 무겁고 비싸다는 거죠. 적용 차종마다 클러치 크기가 다르니 시스템 무게도 상이한데요. 통상적으로 약 15kg 내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다의 최신작 이 클러치를 알아볼게요. 라이더 개입 가능한 자동 수동 겸용 방식입니다. 클러치 레버와 변속 레버가 모두 살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핸들 부위나 왼쪽 스텝 부위를 보면 보통의 매뉴얼 바이크와 똑같습니다. 오른쪽 클러치 케이스 위에 장착된 모터가 클러치 움직임을 제어하는 구동원리를 갖췄기 때문이죠. 레버를 잡지 않고 퀵시프트처럼 변속하다가 클러치 레버를 잡는 순간 수동 모드로 변환되는 게 특징입니다. 시스템 무게는 2kg 수준입니다. 기존 매뉴얼 바이크에 팬덤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요소를 갖추고도 편의성을 극대화한 케이스죠. 최근 국내에 선보인 CB650과 CBR650R에 적용되어 굉장한 사전 예약 물량을 풀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죠. 다음은 야마하의 YAMT 시스템입니다. ATMT 모드를 버튼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MT 모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변속을 합니다. 클러치 레버와 변속 레버는 모두 삭제됐고 실제 클러치와 기어는 액츄에이터를 통해 컴퓨터가 조작해주는 식이죠. 버튼으로 변속 의지를 입력한다는 점에서는 혼다 DCT와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2025년식 MT-09에 제일 먼저 적용된다고 하고요. 시스템 무게는 약 2.8k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변속 순서가 보통의 매뉴얼 바이크와 달리 N123456단 순이라는 점이네요. 다음으로 BMW의 ASA 시스템입니다. D모드, 오토모드입니다. 그리고 M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클러치 레버는 달려있고 변속 레버는 삭제되었습니다. 야마하와 마찬가지로 실제 클러치와 기어는 액츄에이터를 통해 컴퓨터가 조작해주는 식입니다. 2025년식 R1300GS와 GS 어드벤처에 적용되었고요. 시스템 무게는 2.1k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수동 모드에서도 최소 RPM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변속된다는 사실인데요. 매우 친절하네요. 마지막으로 KTM의 AMT입니다. 기계식 원심 클러치를 사용하고 AT와 MT 모드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클러치 레버는 삭제, 변속 페달은 살아있습니다. 기계식 액츄에이터를 이용하고요. 시프트와 패들 시프트 두가지를 이용해 변속할 수 있습니다. 2025년식 1390 어드벤처 S-EVO에 적용될 예정이라네요. 시스템 중량은 2kg. 오토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사용하면 앞차량 서행시 시프트다운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BMW보다는 살짝 덜 친절하게 세팅해놓았네요. 자, KTM이 기계식 액츄에이터를 썼고 야마하와 BMW는 전자식 액츄에이터를 쓴다고 하니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자식 액츄에이터는 상대적으로 고정밀 제어가 가능하고 빠르게 동작하지만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설계가 복잡해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계식 액츄에이터는 정밀 제어가 어렵지만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장점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